사랑하는 귀한 신학생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퀴즈를 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7마리의 낙타를 이제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귀지를 낸 거죠 장자는 반을 가져라 2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막내 너는 나이가 작으니까 9분의 1을 가져라 그런데 17마리를 어떻게 해서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홀수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아랍의 어떤 상인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형제들이 지혜를 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왔던 낙타를 더하니까 18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18마리의 반이니까 9마리를 주었고요 두 번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이니까 6마리를 주었고요 그리고 3마리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9분의 1을 막내가 가져야 되니까 2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낙타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낙타는 왔던 손님이 다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그런 수수께끼지만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왜 해결이 안 될까 대한민국은 분단이 됐는데 왜 70년이 넘도록 통일이 되지 않고 있을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저 국가는 포악한 국가인데 영토는 늘어나고 경제는 어떻게 더 성장하게 되는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묻는 또 세상이 묻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삽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아삽 여두둔 해만 이렇게 다위시대에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던 찬양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삽이 씨를 남겼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이 시편 전체의 큰 세 번째 부분의 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73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9편까지에서 17편의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고라자손이 지은 시 도 몇 개 있긴 하지만은 아삽자손이 지은 시는 73편에서 83편까지 그리고 또 하나 시편 50편 이렇게 합쳐지면은요 시편 가운데 12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삽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의 의문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아직도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또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변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이것을 보고 거의 시험에 빠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도 그냥 막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이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수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질 뻔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유혹에 빠질 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이 강력한 사람들 그 강력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행동도 잘못되었지만 말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서부터 나오느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잘못되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잘되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강포함으로 폭력으로 바이올런스 이 폭력으로 그들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강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게 죽고 자식들까지도 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시험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또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의 말이 그들은 능욕하며 다른 사람들을 욕보인다는 거예요 말로 공격해서 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려다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려다니도다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거룩한 말은 다 한다는 거예요 공격으로는 거룩한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혀는 땅에 두려다닌다 그들의 혀는 이 땅에서 소유를 넓혀가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같습니까? 뱀과 같습니다 뱀은 어떻게 혓바닥에 되었습니까?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담과 이불을 속여서 타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반 정도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의 특성은요 이렇게 거짓말한다 아주 태초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소용없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뭐 남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아기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가 되어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퀴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7마리는 나눠지질 않는 거예요 17마리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프로블럼 이 세상의 퍼즐 이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요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7마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18마리 되는데 18이 될 때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갓 팩터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면 이 세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악인이 번성하는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 데가 오거든요 종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심판하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너브간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궁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벨론 땅의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당장의 그의 지혜를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손톱을 깎지 못하고 발톱을 깎지 못하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머리카락의 독수리 머리카락같이 됐고 그리고 손발톱이 자라나가지고 맹조의 손톱 발톱같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종말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를 놓아서 멋진 자수를 통해서 경치를 만들어내시는 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요 자수를 놓는 사람이 뒤에 보면 뒤에는 뭐 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에 있는 멋진 그 수를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뒷면 뒷면 모습 보아가지고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셔서 아름다운 수를 놓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욕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욕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욕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자라나게 되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을 더 확장시켜 나가게 되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는 것이죠 욕은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욕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복을 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욕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시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넓은 나의 세계를 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미련한 것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욕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아직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이 성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두 배나 갑절이나 영육 간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대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전진이 없습니다 우리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엄청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대답 못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물어보죠 또 물어보죠 또 물어보죠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물어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한다면 이 세상에 굴러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로 알고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좋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멘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멘티로서 우리의 영적인 멘터 대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좋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안목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늦어지고 성숙하는 것이 둔화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숙이 둔화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시고 추구해 나가실 때 신학도 여러분들의 지식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어지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스승들을 통해서 또 멘토링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키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하는 기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계속해서 성숙한 은혜가 있어서 아무런 많은 것을 듣고 깨달으시고 또 질문하는 대로 풍성한 답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귀한 사역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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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